스태프들은 매 라운드마다 생존할 것 같은 멤버를 선택. 선택한 멤버. 아니 근데 상이탈을 왜 하시는 거야? 몰라, 몰라. 다음 라운드에 진짜 해당 스태프도 킹도.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아, 어떡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보는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 아니, 지금. 집중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집중을 해요, 지금. 반대로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아예 미션을. 선배님은 미션을 넣지 않는다. 나 진짜 지금 오줌 살 뻔해서 너무 놀라서 진짜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레이스 제목의 n분의 1 게임인 이유가 있겠죠. 왜요? 최종 생존한 멤버 1인과 생존한 스태프들의 상금 100알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각자 나눠 가진 코인 게스에 당하는 상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 갖고서 받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누구.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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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자, 오늘 사전 리딩이 바로 사전 미션이었는데요. 아니. 정소민 씨가 선택한 보라색 팀북에 맞는 춤추는 경호원에게 시선을 뺏긴 시간을 잤습니다. 그 시간이 본인의 기록이 되고요. 잠깐. 잠깐만. 아니. 우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끝까지 볼 걸.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스태프들은 매 라운드마다 생존할 것 같은 멤버를 선택해. 자, 쟤 미쳤나봐. 잠깐만, 잠깐만. 선택하는 멤버가. 이거 안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거 못 이겨. 이분이 근데 너무 잘해. 아, 진짜 잘해. 아니, 최저 선수야? 아, 제모 했네. 깔끔하네. 선택한 멤버가 탈락하면 해당 시스텍도 탈락합니다. 어, 소리 날씬한 거 봐. 야, 오늘 전소민은 어떡하니? 골반 더 튕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모아야 해요. 이렇게, 이게 맛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이걸 모아야 해요. 이렇게, 이게 맛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제가 꼴찌다. 제가 꼴찌다. 제가 꼴찌야. 끝났어. 꼴찌야, 오빠. 제일 많이 봤어. 아, 꼴찌. 시선을 뺏긴 시간이 본인의 기록이 됩니다. 다 들었는데? 일수록 안 좋은 건데. 눈은 이쪽에 가 있지만 난 귀로 다 들었는데. 야, 지금 설명하자. 나는 핸드폰 하면서 TV를 보는 사람이야. 나 일용해 주세요. 예능인이 그럼 이걸 보고 반응을 해 줘야지. 나 일용해 주세요. 와, 너도 야, 말이 변했다 너. 진짜 나 서운하다 너. 이렇게 튕겨줘야 되고 이렇게. 아. 프라이데이.